대한민국 진짜영어 영어혁명 반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영어를 본격적으로 깊이 배우기 시작하면서 들었던 생각들 중 몇 가지는 영어의 어순은 왜 우리말과 이렇게 많이 다른 것인가 그리고 영어는 왜 어순이 왔다갔다 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일 겁니다. 영어가 어렵다는 분들은 대부분 이 내용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학교에서는 절대로 가르쳐 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영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대단히 중요한 지식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이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어 문장의 특성과 원리에 얽힌 비밀에 대한 모든 것을 확실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영어 문장에는 어떠한 특성과 원리가 있을까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단지 둘 다 언어라는 공통점 이외에는 영어와 우리말이 단어나 그 소리, 어순, 문장의 구조 등등이 모두 달라서 어찌 보면 마구 뒤죽박죽 얽혀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인데 영화의 바탕에 흐르고 있는 근본적인 원리나 영어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 그리고 어떤 형태의 말이 문장 속의 어떤 위치에서 쓰일 때 꼭 그렇게 쓰일 수밖에 없는 이유 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뜻없이 무작정 외우고 또 외우다가 지쳐서 영화의 손을 들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영어도 인간의 말인 이상 분명히 어떤 질서와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그 말의 질서와 규칙이 정해진 데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우리말과 영어는 비록 그 소리와 모양과 순서는 달라도 내용 면에서는 항상 서로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두 언어가 만나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게 해주는 원리만 깨우치면 영어를 쉽게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본 영어혁명학습법은 바로 이 영어에 숨겨진 영어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쉽게 가르쳐서 알게 해주는 놀라운 학습법입니다. 이제부터 이 책으로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은 영어가 대단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며 정교한 말임을 알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저자인 제가 평생 영어를 공부하고 나서 영어의 끝을 보고 난 후에 내린 결론은 영어는 결코 단순한 인문학이 아니라 논리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특수한 인문학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어학습에서 논리가 빠지면 영어 정복은 아예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오직 영어의 세계에서만 적용되는 논리학의 뼈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영어의 어순을 정하는 기본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 문장은 중요한 낱말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공부하면서 한국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어순에 관한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영어 문장은 원칙적으로 항상 그 문장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단어가 우선적으로 가장 앞으로 나오도록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맨 앞쪽에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세 번째로 중요도가 가장 낮은 단어는 맨 뒤쪽에 배열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어 문장의 어순에 관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가 강의 우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 문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뜻이 강해진 단어 즉 강조된 말을 우선적으로 앞에 세워 배열을 합니다. 앞에서 배웠던 중요어순과도 상통하는 얘기지만 영어에서는 항상 뜻이 강조되어서 강한 뜻을 가지게 된 말은 중요어순이라는 일반적인 어순 규칙에서 벗어나서 무조건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일단 기본적인 어순은 중요어순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요어순으로 배열되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말이 강조가 되면 이 중요어순이라는 기본적 어순을 벗어나서 앞으로 튀어나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선단후장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 소리냐면 앞선자 짧을단자 뒤후자 긴장자인데요. 짧은 말은 앞쪽에 긴 말은 뒤쪽에 이 말입니다. 영어의 의미 단위는 단어, 구, 절 이렇게 세 가지 모양으로 쓰이게 됩니다. 단어는 낱말이 하나뿐인 짧은 말이죠. 우리가 단어장에서 보면 낱말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적혀있죠. 그것이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구와 절은 낱말이 둘 이상 모여서 만들어진 긴 말덩어리인데 그 단어수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단어 이상으로 몇 개라도 붙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이 말들을 사용하는 원칙이 있는데 구나 절이 주어나 목적으로 쓰일 때에는 짧은 말인 단어를 그것 대신 앞쪽에 즉 그 구나 절이 원래 있었던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다가 놓아서 그 위치만 표현을 하고 구나 절 등 길고 복잡한 원래의 주어나 목적어는 문장 뒷부분으로 돌려서 상세히 표현을 합니다. 무슨 소린지 한번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길 보니까 A번 예문 To master English in a year is impossible 이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제가 주부술부를 나눠놓았죠. 그런데 앞에 주부를 보니까 이거 전체가 주어인 거예요. 보세요. To master English in a year 몇 단어입니까? 여섯 단어나 되는 아주 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긴 말 즉 구나 절이 오면 이것을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생긴 말은 구라고 합니다. 구하고 절을 일단 의미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나 절에 대한 깊고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여길 보니까 단어는 여섯 개가 있는데요. To master English in a year 이 속에 master라는 동사는 보이죠. 그런데 앞에 주어가 될 만한 명사가 없습니다. To는 명사가 아니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나 동사 중에 하나가 없는 그러한 말들은 구라고 합니다. 즉 두 단어 이상으로 만들어진 말덩어리이지만 그 속에 주어와 동사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지 않은 말덩어리를 구라고 합니다. 이해 되셨죠? 그러면 절은 뭐냐면 여기와 같이 That I speak English fluently is true 그랬는데 여기도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말덩어리인데 이 속에 I라는 주어와 speak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이렇게 생긴 말덩어리를 절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A로 돌아가서 To master English in a year 라는 이 문장을 보니까 이 문장은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주어가 이렇게 구로 만들어진 가분수형 문장이에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런 걸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면 얘를 일단 뒤로 쫓아 냅니다. 그래서 원래는 To master English in a year is impossible 이라는 문장이었는데 그러니까 impossible에서 끝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밑에 문장을 보니까 It is impossible to master English in a year 이렇게 써 있어요. 즉 impossible이라고 하는 문장 끝난 뒷자리에다가 To master English in a year를 갖다가 붙여놓고 원래 To master English in a year라는 진짜 주어가 있었던 자리는 무엇으로 대치를 해놓았습니까? It라고 하는 가짜 주어를 붙여놨네요. 그래서 줄임말로 가짜 주어를 가주어라 하고 원래 얘가 To master English in a year가 진짜 주어였잖아요. 그런데 그 놈이 어디로 간 거예요? 길어서 뒤로 간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진짜 주어를 줄여서 진주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무슨 변화가 생겼냐면 주부술부가요. 원래는 여기가 주부고 여기 주부술부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주부고 여기가 술부였는데 이제는 그 주부술부가 거꾸로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부가 여기 있잖아요. 이놈이 주어이니까 이거는 가짜 주어에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놈은 자리지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자리지킴이라는 뜻으로 placeholder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해석하지 않고 그러면 주부부터 먼저 해석하고 술부를 해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생긴 문장은 it로 시작하고 to로 받는다. 그래서 it to의 구문이라고 합니다. 드러는 보셨죠? it to의 구문인데 이렇게 생긴 문장은요. 무조건 거꾸로 쭉 올라가면서 해석을 하고 it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즉, 동사에서 해석이 끝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1년 만에 영어를 통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해석이 됐나요? 안 됐나요? 됐네요. 이렇게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it to의 구문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면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큰 A자 같은 거예요. 이 개념으로 앞으로 나오는 이 모든 문장들을 다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B번 예문에 That I speak English fluently is true 라고 했는데 결국은 절이 무엇이 된 겁니까? 주어가 됐죠? 얘도 가분수니까 즉 짱구니까 보기가 좋을까요? 아니면 보기 싫을까요? 보기가 싫죠? 그럼 어디로 보낸다고 그랬습니까? 예, 맨 뒤로 보냅니다. 즉, 이 자리로 보내는 거죠. 이 자리로 보내서 쓴 문장이 이제 B번 문장 이놈인데 It is true that I speak English fluently 이렇게 썼는데 이 자리가 또 비니까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영어라고 하는 이 언어는 위치 중심 언어입니다. 즉, 위치가 있어야 상대적으로 다른 말들의 의미가 자기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비워둘 수가 없어요. 마치 주어 없는 문장 같이 보이잖아요. 만약에 여기도 It이 없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Is impossible 이런 문장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It의 자리 해석은 하지 않지만 It이라고 하는 이 가짜 주어를 데려다 놓았습니다.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진짜 주어는 어디로 뺐습니까? 뒤로 뺐죠.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 A번 예문과 같이 주부술부가 도치되어 있습니다. 도치되어 있을 땐 이렇게 주부술부 나눈다 그랬어요. 이렇게 나눠놓고 얘는 해석하지 않으니까 지 긋고 그러면 여기도 보니까 주부술부가 나누어집니까? 안 나누어집니까? 이렇게 생긴 건 절이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나누어지는데 여기도 이렇게 한번 잘라보세요.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하나요? 아까 이거는 그냥 쭉 올라가면 됐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이 구 속에 주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주어가 있나요? 없나요? 주어가 있네요. 주어가 있을 때에는 주어 먼저 짠 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Is에서 해석이 끝납니다. 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 보면 내가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It로 시작하고 That로 받았다 해서 It, That의 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It, That의 구문이라는 말 들어는 보셨죠? 그러나 이 It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짜 주어가 되고 이 부분은 진짜 주어가 돼서 이 부분부터 해석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C번 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C번 예문에 A 예문 한번 보세요. I think to master English in a year impossible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요. 실질적으로 think의 목적어가 이 to master English in a year 라고 하는 구입니다. 이것이 왜 구인지는 알 수 있겠죠? 여기 동사는 있지만 주어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think가 타동사인 까닭에 이놈이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자, 목적어 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뭘까요? 이놈이 목적격 보호예요. 우리 앞에서 목적격 보호가 뭔지 공부를 했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목적어가 또 길어서 짱구가 됐어요. 배불뚜기가 됐어요. 보기가 좋나요? 싫은가요? 자, 보기가 싫어요. 그럼 어디로 뺀다고 그랬습니까? 예, 뒤로 뺐습니다. 문장이 여기서 끝났으니까 이 뒤로 빼니까 그 모양이 이제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를 그냥 비워두면 문장의 형식 뼈대가 사라져요. 그러면 위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얘들이 이게 설사 해석은 되지 않는 그냥 허수아비 일지라도 it라고 하는 가짜 목적을 여기다 세워놓습니다. 자, 왜 it이 됐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to master english in a year 라고 하는 개념은 일단 인칭을 따져볼까요? 나도 너도 아니니까 3인칭이에요. 그런데 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실이죠. 그리고 단수적 개념이에요. 그러면 3인칭 단수 중성 인칭 대명사 뭐밖에 없습니까? it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it을 쓴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전부 다 it을 쓴 이유는 그것입니다. 어찌됐든 해석은 안 한다고 했어요. 자, 해석 안 하고 일단 전체 문장이 만들어진 것이 I think it impossible to master english in a year 그랬습니다. 이런 문장은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문장을 만나면 뭐부터 한다고 했어요? 일단 주부, 술부부터 나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주부, 술부 나누고 주부부터 해석한다고 했죠? 예, 먼저 얘를 해석하고요. 그냥 올라가시면 됩니다. 물론 얘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1년 만에 영어를 통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됐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it, to의 구문 이놈도 it으로 시작하고 to로 받았으니까 it, to의 구문 맞습니다. 이렇게 it, to의 구문이나 it, to의 구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문장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아직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명사구 명사절 명사구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 master english in a year 이 문장에서 이 부분 to master english in a year 이 부분은요 주어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진주어였지 않습니까? 주어가 될 수 있는 말은 지난 시간에 어떻게 배웠냐면 주어 목적어는 명대 이렇게 배웠죠. 보어는 명대형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주어이기 때문에 얘는 명사구가 됩니다. 우리 이 to master english in a year 같이 생긴 이러한 말덩어리를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나요? 투부정사라고 배웠죠? 투부정사에는 용법이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부사적용법 세 가지가 있다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투부정사를 명사자리인 주어자리에다 놓고 써먹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명사구라 하고 유식한 말로는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번에 보니까 that I speak English fluently 가 주어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이것은 절이라고 했죠? 이러한 절은 또한 주어노릇하는 절이니까 명사 대신 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절을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에도 이 투맨스터 잉글리쉬너 이어 같은 말은 투부정사 맞죠? 이것이 목적어 대용으로 쓰였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는 주어목적어는 명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명사를 대신하는 구임을 알 수 있어요. 명사 대신 명사 자리인 목적어 자리에서 명사로 써먹었잖아요? 이러한 구를 명사구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천재니까 이것이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인지 알 수 있죠? 예 맞습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구나 절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할 어떤 단어 대신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그 자리에 합당한 이름을 거기에 붙인 구나 절이 되는 것입니다. 즉 구나 절이 명사가 쓰일 자리에 들어가서 명사 대신 쓰이고 있으면 명사 구나 명사 절 형용사 자리에 들어가서 형용사 대신 형용사로 쓰이고 있으면 형용사 구나 절 부사 자리에 들어가서 부사 대신 쓰이고 있으면 부사 구나 절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러한 선단 후장의 원리는 형용사 단어 구절로 명사를 수식하거나 부사 단어 구절로 형용사나 다른 부사 등을 수식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A번 예문 I have a very interesting book to read while traveling 이라는 문장입니다. 문장이 엄청 복잡하고 길어진 느낌입니다. 문장을 만나면 무엇부터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 주부 술부를 나누라 그랬습니다. 나눠보겠습니다. 어디서 자릅니까? 당연히 해부 앞에 자릅니다. 자 그러면 I는 주어이면서 주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뭘 보느냐 하면 동사를 봐야 돼요. 동사를 보면 이 뒤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이 동사가 모두 가르쳐줍니다. 일단 동사를 보면 뭐 뜻을 보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서 자동사 타동사 공부했지요?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보는 겁니다. 해부는 가지다 라는 뜻이니까 가질 것이 있어야 하니까 타동사지요. 타동사는 뒤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 공부했습니까? 당연히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는 그럼 어떻게 찾나요?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목적어는요. 타동사에서부터 세어서 쭉 내려가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명사가 목적어입니다. 보니까 이 놈이 제일 먼저 만나는 명사네요. 그럼 명사를 찾았어요. 얘가 뭐라고요? 목적어. 얘 맞습니다. 그러면 얘가 명사니까 명사는 누가 꾸며준다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형용사가 꾸며줍니다. 그런데 형용사를 쓰는 방법에는 형용사는 모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 가지냐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단어 구 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단어가 있지요. 그 다음에 형용사 구가 절이 있는데 단어는 짧은 말 이라고 했고 구나절은 긴 말 이라고 했습니다. 영어에서는 단어는 짧은 말로 보고 구나절은 긴 말로 봅니다. 그래서 이 피수식어 즉 꾸민받는 말 명사를 중심으로 놓고 단어인 형용사들은 앞에 놓고 배열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나절은 반드시 꾸민받는 말보다 뒤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결국은 해부의 목적어 인거죠. 즉 실제 몸통은 북이지만 이 A very interesting 이나 To read while traveling 같은 이런 말들은 이 북이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겁니다. 얘가 뼈대라면 얘들은 살이 되고요. 어쨌든 양쪽으로 날개를 벌린 그런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가르쳐드린 일이 있습니다. 어디를 먼저 한다를 했냐면 여기 넘버링 되어 형용사 구 여기 보니까 구 라서 뒤로 갔는데 긴말부터 해석하고 그 다음에 여기 형용사 단어들 해석한 다음에 피수식어는 맨 마지막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순선이 일단 주부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주부 해석하고 그 다음에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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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날개를 접고 왼쪽 날개 접고 그 다음에 목적을 해석한 다음에 어디에서 끝나냐면 동사에서 끝이 납니다. 한번 해석해 볼까요? 나는 여행 중에 읽을 한 권의 매우 재미있는 책을 가지고 있다. 해석됩니까? 안됩니까? 여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나는 여행 중에 읽을 한 권의 매우 재미있는 책을 가지고 있다. 해석이 되죠? 여러분 이제 이 시간부터는 아주 정신 차려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복잡하고 긴 문장이 해석이 잘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을 잘 들으시면 앞으로 독해왕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형용사 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죠. 이것이 왜 형용사 구일까요? 일단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니까 명사는 누가 꾸며줍니까? 형용사가 꾸며주지요. 그런데 얘는 보니까 생긴 모양이 투부정사입니다. To read while traveling 그랬으니까요. 자 그런데 얘는 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못 가고 뒤로 간 거예요. 어쨌든 하는 일이 이 앞에 있는 A very interesting 이 북을 꾸며주듯이 얘도 역시 북을 꾸며주는 까닭게 하는 일이 명사를 꾸며주는 일을 합니다. 이와 같이 명사를 꾸며주는 구를 형용사 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본질이 뭐였죠? 투부정사였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천재가 되었으니까 이것이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일까요? 예, 맞습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2번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Tom Tom went to school very early in the morning 그랬습니다. Tom 은 아침에 매우 일찍 학교에 갔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번역이 됐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뽀갤까요? 한번 뽀개 보겠습니다. 일단 주부 술부 웬트 앞에 잘랐습니다. 웬트를 보라고 했어요.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봤더니 고우의 과거형인데 얘는 자동사입니다. 문장에서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뒤쪽은 다 누구 자리라 그랬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사 자리입니다. 무슨 부사입니까? 예, 웬트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주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Tom went to school 가기는 갔는데 어디에 갔어요?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갔다 말 되죠? 그래서 이 to school 웬트를 꾸며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도 무슨 뜻인지 알든 모르든 다 일단 자리가 부사 자리 있으니까 품사는 뭐겠어요? 당연히 부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very 라는 말이 early를 꾸며주고 있고요. in the morning도 early를 꾸며주고 있어요. 어쨌든 얘는 당연히 부사겠죠. 부사는 부사끼리 이렇게 꾸며주는데 부사가 부사를 꾸며줄 때에도 피수식어인 부사를 중심에 놓고 very 같은 단어부사는 이렇게 앞쪽에 배열을 했고요. in the morning 같은 부사구는 뒤쪽에 배열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중심으로 양쪽 날개 폰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 날개부터 접는다 그랬어요? 오른쪽 날개부터 이렇게 접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날개를 접으면 이 덩어리 하나가 깨지는 거예요. 어쨌든 전체적인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단 주부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 덩어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깨뜨리고 그 다음에 여기 투스쿨 그 다음에 웬트 이 순서인데요. 왜 이렇게 가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냐면 수식어구를 공부할 때 수식어구 뒤에 부사가 두 개 이상 붙었을 때는 거꾸로 올라가면서 해석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공부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이게 한 덩어리니까 이거 한 덩어리를 한 단위로 깨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한 단위고 그 다음에 웬트에서 끝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다음은 아침에 매우 일찍 그러면 이 덩어리가 깨졌어요. 학교에 갔다 해석됐죠? 다음은 아침에 매우 일찍 학교에 갔다 라고 하는 이 번역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자, F번 가보겠습니다. F번 He ran away so fast that I couldn't catch up with him. 여기도 보니까 자동사네요. 어쨌든 주부술부 나누고 보니까 ran away는요. 이 어동사라고 합니다. 이 어동사라 그러는데 이렇게 자동사와 무엇이 있습니까? 부사가 하나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동사처럼 쓴다 그래서 이 어동사라 그러는데 이것은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게 됩니다. 어쨌든 동사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자동사예요. 그러면 이제 이 자리는 또 누구 자리입니까? 당연히 부사 자리지요. 그래서 보니까 So fast that I couldn't catch up with him 이라는 말이 나와요. He ran away so fast that I couldn't catch up with him. 이것이 이제 전문인데 Fast를 누가 꾸며주냐면 So가 꾸며주는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That 이하의 절이 하나 나오는데 이놈도 얘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Fast를 가운데 두고 So와 That I couldn't catch up with him 이라고 하는 두 개의 부사들이 꾸며주는 형국인데 대절은 이게 절이기 때문에 기니까 뒤로 갔고 So는 단어니까 앞으로 간 거예요. 어쨌든 얘나 얘는 결국 구성이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구조가 같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지금 절이에요. 절 무슨 절입니까? 부사절이죠. 왜? 부사를 꾸며주니까 부사절입니다. 부사가 하는 일 네 가지 기억나시나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부사는 동사수식 형용사수식 다른 부사수식 문장전체수식 이렇게 네 가지를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는 부사가 부사 꾸며주는 얘기고 바로 이 Fast라는 부사는 또 여기서 Ran이라고 Ran away 라고 하는 이 동사를 꾸며주는 그런 수식어인 부사인 거예요. 어쨌든 So fast that I couldn't catch up with him 했는데 That I couldn't catch up with him은 절인 까닭에 또 주부술부가 한번 나누죠. 그러면 이제 분석은 다 끝났고 해석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런 절을 유식한 말로 주절이라 그러고 이렇게 생긴 절을 종속절이라 하는데 나중에 공부합니다. 어찌되었든 여기가 지금 주부잖아요. 그러면 얘를 먼저 해석하고 아까 우리 형용사절의 경우에서처럼 주어로 이렇게 점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면 됩니다. 자 그는 내가 그를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입니다. 이게 만큼이에요. 매우 빨리가 되는 거죠. 매우 빨리 달아나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이 모두 해석이 되었습니다. 영어의 어순을 정하는 기본 원칙의 네 번째 특징은 주어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은 결국 주어가 일으킨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 문장은 실제 사건을 발생시킨 주인공인 주어를 필두로 해서 주어로부터 가장 가깝거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단어 순으로 배열을 합니다. 이것이 곧 12형식의 원리이며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여기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A번 예문입니다. They go to school in the morning 그들은 아침에 학교에 간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단한 문장이 하나 나왔습니다. 주어 동사가 they와 go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go가 무슨 동사입니까? 완전 자동사죠. 주부술부를 나눠보면 이렇게 자르고 여기 지금 이렇게 일자로 잘라놓은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이 뒤가 다 이 go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올 자리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투스쿨이나 인 더 모닝은 품사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부사입니다. 그런데 단어가 아니고 구이네요. 이렇게 전치사와 명사로 만든 구가 두 개가 붙었는데 이런 말들을 유식한 말로 전명구라고 합니다. 이것이 전명구가 되었던 투부정사 구가 되었던 그 무슨 구가 되었던 자리는 틀림없이 부사자리이기 때문에 얘들은 부사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 원리는 나중에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사구가 두 개 왔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이 뒤에 오는 말들은 전부 다 수식어구들로서 육하원칙에 속하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할 때에는 그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말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말한다 그랬죠. 필요한 만큼 두 개를 붙인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부사가 두 개 이상 되면 해석하는 순서는 일단 주부를 해석하고 나서 거꾸로 올라와서 동사에서 마치면 됩니다. 해석해보면 그들은 아침에 학교에 간다. 이렇게 되죠. 똑같이 써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얘들은 살이고 얘들은 뼈인데요. 결국 이것이 문장의 뼈대 즉 형식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진 문장을 제1형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동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무슨 동사입니까? 완전 자동사입니다. 완전 자동사는 주인공이 일으킨 동작을 이 동사 혼자만으로도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동사인 겁니다. 그 다음에 B번 I was a student two years ago 그랬습니다. 일단 주부술부는 워즈 앞에 잘랐어요. 워즈가 비동사니까 비동사 뒤에는 무엇이 온다? 예, 보호가 옵니다. 보니까 보호가 왔는데 a student라는 명사 보호가 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호는 명대형인데 그 중에 명사가 온거지요. two years ago 는 당연히 이제 문장이 여기서 끝났으니까 이제는 누구 자리입니까? 당연히 부사 자리인데 여기는 부사 단어에 수식어가 그냥 붙은 그런 형태의 부사가 왔습니다. 부사 단어지요. 어찌됐든 이 뒤에 올 수 있는 말들은 부사인데 어떠한 부사들이 오냐면 기본적으로 방장시 방법장소 시간 이외에 해당하는 것이 온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그 중에 다 오는 건 아니고 필요한 만큼 온다고 했는데 두 개 장소와 시간이 왔고 이것은 시간만 온 거죠. 어찌됐든 이걸 해석해보면 나는 하고 나서 거꾸로 올라가면 됩니다. 나는 2년 전에 학생이었다가 되는 거죠. 그대로 해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것 즉 주어와 동사와 정확하게는 주격보호죠. 주격보호로 이루어진 이러한 문장을 제2형식이라 하는데 이렇게 1형식과 2형식만 자동사를 씁니다. 그러면 1형식을 만드는 자동사와 2형식 만드는 자동사는 뭐가 다른가요? 여기는 지금 보호가 없이도 말을 다 할 수 있죠? 완전 자동사를 썼습니다. 이러한 문장은 제1형식이라 하고 여기 비번처럼 어스투던트 같은 이런 보호가 꼭 필요한 이러한 자동사를 불완전 자동사라 하고 이런 불완전 자동사로 만든 형식을 제2형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C번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 had a pistol in his bag then 그랬습니다. 주부술불 이렇게 나누고 보니까 주어 다음에 동사를 보니까 타동사네요. 가지고 있었다 하니까 가지고 있을 게 있어야 되겠죠? 뭘 가졌나 봤더니 목적어가 피스톨 권총이네요. 어쨌든 주어 동사가 있고 목적어를 챙겼으니 이제 문장이 끝났고 이 자리는 누구 자리라 그랬습니까? 예 부사 자리입니다. 부사의 개수는 말하는 사람이 정해서 쓰면 됩니다. 필요한 만큼 붙이는 겁니다. 이 부사라는 말은 원래가 필요한 만큼 부착해서 쓰는 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몇 개를 부착했냐면 두 개를 부착했어요. 이 뒤에 나오는 말들의 순서는 보통은 방법, 장소, 시간, 이유라 그랬어요. 그 중에 필요한 만큼을 붙였는데 장소 부사 하나와 시간 부사 하나를 붙인 셈이지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힐을 해석하고 거꾸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는 그때 그의 가방 속에 권총 한 자루를 갖고 있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해석을 보니까 똑같이 해석이 됐죠? 그는 그때 그의 가방 안에 권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을 가진 이러한 문장을 제3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3형식부터 그 나머지 모든 형식은 다 타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타동사는 그러면 타동사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예, 목적어를 반드시 가지죠. 목적어가 있어야 타동사입니다. D번은 The boy gave me a rose in the classroom yesterday. 주부슬부는 gave 앞에 자를 수 있습니다. 3형식과 4형식은 다른 게 뭐냐면 3형식은 목적어가 한 마리인데 이렇게 4형식이 되면 목적어가 두 마리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 두 마리를 챙기고 났더니 문장이 끝났어요. 또 누구 자리입니까? 예, 부사 자리입니다. 또 부사를 두 개를 챙겼는데 필요한 만큼 쓴다고 했으니까 제한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요. 일단 주어부터 해석하고요.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 소녀는 어제 교실에서 꽃 한 송이를 나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해석이 됐어요. 그 남자애가 어제 교실에서 나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주었다가 됐어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건 삼형식이라고 했고 이거는 사형식이라고 했는데 이 차이는 뭔가요? 일단 공통점은 둘 다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라는 겁니다. 헤드도 게이브도 그렇죠. 그런데 이 삼형식은요. 주인공이 이 목적어에게 동작으로만 영향을 줍니다. 즉 이 문장에서 보면 그가 그가 가방 안에 권총 한 자료를 갖고 있었죠. 권총을 가지니까 권총 입장에서 보면 가져지는 거예요. 즉 소유되는 겁니다. 동작으로만 영향을 줬어요. 그런데 D번을 보니까 The boy gave me a rose 그랬죠. 그 남자애가 나에게 뭘 줬어요. 장미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 장미는 원래 누가 갖고 있었을까요? 더 보이가 갖고 있다가 나에게 게이브라는 동작을 하니까 그것이 나에게 넘어온 거예요. 이처럼 주어가 갖고 있던 무언가를 주어가 어떤 동작을 목적어에게 함으로써 그 목적어에게 넘어가는 그러한 사건을 나타낼 때 이 4형식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3형식에는 왜 목적어가 하나인데 여기 4형식에서는 목적어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둘이 있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형식은 주어가 목적어에게 이렇게 물리적 영향만 가하면 됩니다. 그가 총을 가지려면 총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소년이 나에게 장미 한 송이를 줬어요. 그러면 일단 준다는 얘기는 받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택배 받아 보셨죠? 받을 사람이 있어야 그 택배 아저씨가 택배 물건을 가지고 와서 전달해 주죠. 그래서 이 더 보이가 택배 아저씨 같은 거고 이 미가 나 같은 겁니다. 택배 받을 사람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택배 아저씨가 게이브라고 하는 동작을 해서 나한테 빈손으로 주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뭔가 택배 물건이 있겠죠. 넘어오는 뭔가의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물건을 주고받을 때 쓰는 형식이 사형식인데 받는 사람을 간접 목적으로 하고 이 넘어가는 물건 즉 주어지는 물건을 직접 목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택배를 예로 들어봤을 때도 택배 아저씨가 나를 만나려고 온 건 아니죠. 이 물건을 전해주러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게이브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 물건이 더 보이가 갖고 있던 이 장미꽃 한 송이가 나한테 전해지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직접 목적어가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직접 목적으로 하고 받는 사람을 간접 목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십의 형식을 공부할 때에 자세히 공부할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2번 염은 보겠습니다. I saw him run. 나는 그가 달리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제 5형식이라고 하는데 5형식 이상의 문장은 특징이 어떠냐면 5, 6, 7, 8 형식 9, 10, 11, 12 형식 까지 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영문법에서는 말하지 않는 얘기죠. 보통 5형식까지만 얘기를 하는데 기존 영문법의 5형식은 제가 말하는 제가 말하는 형식의 5형식과 6형식을 전부 통틀어서 5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어에는 12형식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찬찬히 꼼꼼하게 공부할 시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제 5형식에서 8형식까지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면 일단 문장이 사건 두 개가 하나의 문장 속에 접속사 없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볼까요? I saw him까지 보면 3형식 문장이 하나 있는 셈이죠? 나는 그를 보았다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him run을 he runs로 보면 1형식 문장 맞죠? 이렇게 1형식 앞에 3형식이 있는 이런 형태를 5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해석은 나는 그가 달리는 걸 보았다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 내려가고 동사에 해당하는 말 올라가면서 해석하는 방법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뼈대만 있고 살이 없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F번 보니까 We elected him chairman in a voice vote in our office last night because he is such a sincere person 하고 문장이 끝났습니다. 엄청 길어졌습니다. 이제 무서운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부, 슬부를 여기서 elected 앞에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고 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뒤로 갑니다. 여기도 가보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주부, 슬부 나누고 여기도 보니까 주부, 슬부 나눌 자리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에서 주어로 이렇게 점프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그 다음에 올라가면 됩니다. 매우 성실한 사람 이라서 이런 얘기죠. 어젯밤에 우리의 사무실에서 이것은 만장일체 투표로 이런 뜻입니다. 만장일체 투표로 그 사람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해석이 다 됐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긴 문장인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뼈대가 육형식이 끝나고 육형식이라 하면 여기가 이영식이고 이렇게 보면 이게 삼형식인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면 He is chairman 하면 이영식 맞습니까? 비동사가 여기서 생략된 거예요. 그 다음에 We elected him 하면 삼형식 맞습니까? 이영식 앞에 삼형식이 있는 이런 형태로 이것을 육형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형식 중에서 어찌 되었든 뼈대는 여기에 있고 살들이 이렇게 쭉 많이 붙어있는데 이렇게 많이 붙어서 방법, 장소, 시간, 이유 이런 순서대로 다 붙는다 그랬잖아요. 이 모든 옵션이 다 붙어있는 full로 붙어있는 그러한 문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G번 예문 보겠습니다. He wanted them to do the work quickly. 칠형식 문장인데요. 칠형식 문장은 삼형식 문형 앞에 삼형식이 하나가 접속서 없이 붙어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무슨 소린가 하면 them을 day로 보고 to do를 do로 봅시다. 그러면 they do the work 삼형식 맞습니까? He wanted them 이것도 삼형식 맞죠? 삼형식과 삼형식이 둘이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붙어있는 이런 경우에 예문을 칠형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형식이 끝났으니까 뒤에는 누구 자리입니까? 부사 자리인데 부사 자리에 quickly라고 하는 시간부사 하나가 붙어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먼저 주어 목적어 내려가면서 해석하고 나머지 올라가면서 해석하니까 그는 그들이 그 일을 빨리 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여기에 그대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H번 보겠습니다. He asked me to teach his daughter English everyday. 마찬가지 이것은 지금 8형식이라고 나와있죠. 8형식이라 함은 4형식 문형 앞에 3형식이 있는 형태인데요. 여기 me를 I로 보고 to teach 를 teach 로 보면 I teach his daughter English 4형식 맞죠? 그 다음에 He asked me 3형식입니다. 이 두 가지 문장이 접속사 없이 하나로 연결된 그러한 문형의 형태입니다. 어쨌든 8형식이 여기서 뼈대가 끝나고 나니까 누구 자리입니까? 예, 부사 자리에 방법부사 즉 everyday가 왔습니다. 얼핏 보면 이거 시간부사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것은 방법부사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가 나한테 ask한 것이 매일 와서 ask한 거라면 그것이 시간부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의 딸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것을 그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 매일 가르쳐달라고 부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부사가 맞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내려가면서 주어 목적어를 해석하고 나머지 올라가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는 낫더러 그의 딸에게 영어를 내려갔습니다. 매일 가르쳐주라고 부탁했다. 하니까 해석이 그대로 나오지요. I번 보겠습니다. He came here by taxi last night to see me. 엄청 길지만 사실 이것은 일형식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형식은 무엇만 가지고 정한다고 했느냐 하면 주어동사 목적어보어 즉 주요소만 가지고 정한다고 했는데 주요소 중에는 주어하고 동사밖에 없지요. 이 came은 원형이 come이니까 이것은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장이 끝났고 이 뒤에는 이 뒤에는 누구 자리입니까? 부사 자리에 부사들이 이렇게 풀로 붙어있는 그런 형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문장 끝에 부사가 두 개 이상 붙어있을 때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습니까? 주부, 술부를 나눈 후에 거꾸로 올라가면서 해석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는 나를 만나려고 어젯밤 택시로 여기에 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부사가 붙은 순서를 봤더니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가 붙어있냐면 자 아까는 방법, 장소, 시간, 이유 그랬는데 장소, 방법, 시간, 이유 의 순으로 붙어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여기에 동사가 오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오다라는 뜻 오려면 올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오고 가고 출발하고 도착하고 하는 그러한 동사들을 유식한 말로 왕래 발착 동사라고 하는데 모든 영어의 어순는 중요한 낱말순으로 쓴다고 했죠? 이 왕래 발착 동사가 쓰였을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낱말은 장소 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있어야만 오고 가고 출발하고 도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장소와 방법이 순서가 서로 바뀌어 장소 부사가 먼저 나오고 방법 부사 그 다음에 시간과 이유 부사 이런 순서대로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2번 예문 보겠습니다. The teacher had the girls sing and dance hard in the hall yesterday to prepare for the school expo 이것도 보니까 5형식 문장인데 문장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뼈대가 여기서 끝나고 나머지는 다 무엇입니까? 결국 부사들인데 여기서는 도로 방법 장소 시간 이유 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사가 무슨 동사가 아니에요? 왕래 발착 동사가 아니지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도로 부사의 나열 순서가 방법 장소 시간 이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주어하고 목적어를 이렇게 해석하고 나머지 올라오면 됩니다. 그 선생님은 그 여자애들을 교내 학예 발표회의 준비를 위해서 어제 홀 안에서 열심히 노래하고 춤추게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위와 같이 각 동사의 유형에 따라서 각각의 형식을 가진 문장을 먼저 쓰고 그 뒤에다가 기본적으로는 방법, 장소, 시간, 이유의 순으로 다음에 동사가 왕래 발착을 나타내는 동사 즉 고우나 비 즉 가다 의 뜻 이죠 컴 이나 비 오다 의 뜻 이죠 start depart leave set off 이 모든 동사들은 출발하다 의 뜻 이입니다. 그 다음에 arrive reach 도착하다 의 뜻 이죠. 이러한 동사들일 경우에 한해서는 부사들 중 장소 부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장소 방법 시간 이유의 순으로 그에 해당하는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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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등이 필요한 만큼 붙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때 이 부사들의 번역 순서는 우리말과 반대의 순서로 즉 이유 시간 장소 방법 이나 혹은 이유 시간 방법 장소 처럼 뒤에서부터 차례로 번역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장방시 이든 방장시 이든 우리말로는 그냥 거꾸로 올라가면서 해석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어 문장의 특성과 원리 첫번째 강의는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영어 문장의 특성과 원리에 관한 개념과 내용이 잘 파악이 되셨나요? 이 영어 문장의 특성과 원리 강좌는 4편까지 시리즈로 제공이 됩니다.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모두 봐주시고 이 강좌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정기적으로 올릴 모든 컨텐츠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가 됩니다. 구독과